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양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알바를 한 적이 있다. 또는 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알바를 할 생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왜 왔느냐? 우리 친구들이 알바와 관련해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싹 다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해봤더니 정확하게 딱 7가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오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수!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꼭 고등학생 신분으로 알바를 할 때에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취업 이후에 나중에 직접 본인이 가게를 차리고 사장님이 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취업을 하거나 사장님이 되거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구경수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각자 개인한테 금전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길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저만 믿고 따라와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고등학생도 어디에서나 알바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궁금하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떤 거냐면 나이에 따라서 또는 직종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된다?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아야 내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나이 세는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만 나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말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정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는 만 나이라고 그래요.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자, 올해 연도에서 자기 출생 연도를 빼요. 뺀 다음에 지금 내가 계산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내 생일이 지났으면 아까 뺀 숫자가 본인의 만 나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계산해 봤는데 내 생일이 아직 올해 지나지 않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계산하는 현재의 오늘을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친구가 나는 생일이 2003년 7월 7일이야. 한번 해볼까요? 2021년에서 2003년을 빼면 18이 나와요. 근데 내 생일이 7월 7일인데 오늘이 8월 1일이야. 생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 만 나이는 18세.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의 생년월일은 2003년 9월 7일이야. 9월 7일. 아까 친구랑 달라요. 9월 7일. 자, 계산해 볼까요? 2021년도에서 2003년 빼니까 18은 맞는데 아직 9월 7일이면 8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내 만 나이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친구들이 나이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제한들이 풀리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예를 들면 16세 이상이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요. 또 18세 이상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같은 공직선거 투표가 가능해요. 여러분 투표가 할 수 있을 때는 꼭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이면 군대에 갈 수도 있고 18세 이상이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취업과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내용을 볼까요? 18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지만 같은 학년이라도 누구는 18세 이상이고 누구는 18세 미만일 수도 있어요. 자, 내 나이가 15세는 넘어야 꼭 취업할 수 있어요. 15세는 넘었는데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알바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알바를 하고 싶은 가게에 가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요. 면접을 보고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어. 그럴 때 사장님, 근데 제 나이가 아직 18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18세가 안 된 저 같은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사장님 가게에 저희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내일 그걸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장님은 와, 너 아주 똘똘하구나. 하면서 그냥 대접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18세 미만이면 연소자 증명서라고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랑 부모님 동의서를 갖다 드려야 된다는 것. 내가 연소자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가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달란주점 또는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이나 호프집 이런 데들은 법에서 어떻게 증인이냐면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자는 고용하면 안 돼요. 그런 가게에서 19세 미만자를 채용을 하면 법에 처벌받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미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가게들은 얼씽거리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알바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두 번째 바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필꽃 써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거냐면 자, 사용자와 근로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사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로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계약인데 근로자는 일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를 제공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계약이 우리나라 법에는 근로계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용자는, 사장님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두 장을 써서 한 장은 사장님이 보관하고 한 장은 근로자한테 교부, 주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모든 사용자가 이 내용을 꼭 지키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법에서 왜 이런 사용자한테 의문을 뒀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런 취지일 거예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서면으로 체결해 놓으면 분쟁도 없어지고 또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죠. 양식. 우리 정부의 노동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근로자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서 검색만 바로 해도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을 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 기간, 담당해야 될 업무, 근로장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적혀져 있고요. 맨 밑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해서 동의하도록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배고픈 자여 명심하라.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앞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또 나중에 직접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사장님이 될 친구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비 사장님인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라.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우리 알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고 일반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별일 있겠어? 별거 아니네? 쓰기 싫은데? 귀찮아? 하면서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물고 벌금 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세례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달간 일하기로 근로자와 사장자가 계약을 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한 달간 아무 일이 없었어. 무난하게 일을 다 끝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어. 일이 다 끝났어. 근데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사장님한테 품고 있는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기분 나쁜 감정. 나 저 사장님을 골탕 먹일 거야. 뭐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했냐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뭐라고 신고했냐면 저 사장님 나랑 한 달 동안 근로계약 맺고 일을 시켰는데 근로계약서 체결 안 했어요. 처벌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다른 잘못 없고 임금도 다 정상적으로 줬지만 단순히 맨 처음 근로계약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약점 본인이 잘못이죠 본인 잘못 때문에 그렇게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취업뿐만 아니고 이제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는 예비 사장님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깊이 있고 내가 사장이 되면 꼭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아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장하고 직원하고 믿음과 신뢰로서 근무해야지. 웬 근로계약서야. 우린 그런 딱딱한 서명 꼭 체결해야 되겠어? 상관없어. 또 어떤 가게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3개월이 지난 다음 정식 근로자가 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어. 그런데 한부만 작성을 해. 한부만 작성하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로계약서는 원래 사장님만 갖고 있는 거야. 근로자는 가져가는 게 아니야. 너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한 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근로계약서를 두부를 작성을 했어요. 두부를 작성했는데 두부를 작성한 이유가 근로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두부를 작성하고는 이거 너한테 줬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중요한 건데 회사에서 보관할 거야. 그래서 안 줘요. 이 모든 게 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부를 작성해서 한부를 근로자한테 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알바를 하러 갔어. 사장님하고 면접을 봤어. 사장님이 오케이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실 마음이 없어 보여요. 사장님이. 그때 어떻게 할까. 내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되죠. 이때 좋은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내일부터 출근할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빠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요. 알바하는 건 허락을 했는데. 꼭 근로계약서를 갖고 와야 허락을 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간 표준 근로계약서 주장을 딱 내밀면서 사장님한테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임금하고 근로시간 요거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다 밑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내가 아빠한테 드리고 내일 출근할게요. 이렇게 설득을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알았어. 그러면 써줄게 해서 써주면 한 가지 더 심화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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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임금이겠죠.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식을 적게 되는데 임금의 지급 방식에 현금으로 준다와 근로자 예금 통장으로 입금한다. 두 가지가 돼 있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에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 개인 명의에 예금 계좌번호를 거의 다 적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임금을 제대로 줬느냐 여부예요.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통장에 얼마를 입금했냐 그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나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사장님은 계속 60만 원만 줬다고 그래. 그런 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장님이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싫어하신다면 그런 가게는 아예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나는 꼭 일을 해야 돼.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이 사장님 내가 봐서는 굉장히 착하신 분 같아. 돈대일 것 같지가 않아. 꼭 여길 가고 싶어. 근로계약서 없어도. 그렇다면 정 그렇다면 마지노선으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가게를 가게 된 채용 공고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 공고를 캡쳐를 해주세요. 이제 뭐 어느 가게 이름, 임금, 근로기간, 근로시간 이런 것들 나온 그 정도 채용 공고라도 캡쳐를 해주시거나 공고를 이제 촬영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그냥 체결을 했어. 순순히 계약서 체결하고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근로계약서 체결했어. 그 다음 집에 와서 보니까 어이? 자, 저 문구처럼 근로계약서가 기가 막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근로계약,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은 사장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이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지각을 3번 하면 무조건 하루치 일당을 뺀다. 또는 너 마지막, 나중에 너가 만약에 퇴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퇴사 못해. 너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꼭 일을 해야 돼.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일을 해야 돼. 그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 못 보고 서명을 해버렸어. 아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내용을 다 지켜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킬 필요가 삐익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얘기하겠죠. 야, 너 서명했잖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라는 게 법 논리야. 너 법 몰라. 우리는 법을 잘 압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법 논리고요. 근로기준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의 가장 낮은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거예요. 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도 낮은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고 합의해도 그것은 무효. 자, 아까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하게 결정을 한다. 그런데 사장님이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바꿔잡고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그건 무효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금은 전액을 다 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지각했다고, 그게 1분 했는지 2분 했는지 상관없이 지각했다고 임금을 공제한다? 그러면 임금 전액을 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 근로기준법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제 근로금지. 강제로 일시킬 수 없어요. 근로자한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다음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는 두 달이든 여섯 달이든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당연히 강제 근로금지 위반이죠. 위반, 무효.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내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가슴앓이 하지도 말고 발 동동 굴지도 말고 그런 건 무효입니다. 사장님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궁금증 어떤 거냐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너 시급 8천 원만 받아. 너 나이 어리니까, 너 고등학생이니까 시급 8천 원만 받아. 또는 너 수습기간이니까 시급 8천 원만 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장님. 계약을 할 때든 아니면 임금을 줄 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 그 사장님의 이런 말이 정당한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사장님은 시급 8천 원이 아니라 올해 최저임금이 8천 7백 20원이에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가계 규모, 직종, 나이랑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되고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금액은 8,720, 시간급 8,720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보통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달 월급이 182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또는 계약서에 시급 8천으로 계약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는 시급 8,220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받았다면 그 차액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을 체결해. 1년 이상, 1년이든 2년이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둬.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 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고 있을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게 허락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라고 하면 지금 시급이, 시간급 최저임금이 8720이니까 90%면 대략 계산하면 7,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도 아니고 딱 3개월 동안만 허락이 되는 거고 90%보다 더 미만 주면 안 돼요. 딱 90%까지만 줄 수 있는 게 사용자의 권리인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자, 아까처럼 1년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인 건 맞는데 우리 친구가 할 일이 우리 친구 입장에서 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업무 할 거야. 나는 식당에서 배달하는 업무 할 거야. 또는 나는 전단지 배포하는 업무 할 거야. 이런 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순 노무직에 그 종사하는 근로자한테는 최저임금의 이런 낮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런 직종은 하루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인 게 의미 없다는 거죠. 이런 직종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아까 같은 최저임금의 하향 적용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8,72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시 쉬고 2부에서 다시 나머지 4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